다음은 1, 2, 3 1, 2, 3 오. 집이 이런 거 아니는데? 나 진짜 많다. 뭐해요? 기회는 당 한 번뿐이야. 이거 그냥 한 번뿐이야 끝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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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네 목굿이 부딪퉁당 목굿 목굿이 부딪퉁 네, 혀가 잘렸나요? 네, 네, 아, 예 네, 네 제이크가 노래 처음으로 난 좋아요, 난 좋아요 난 못 꼬디바두고 난 못 꼬디두고 난 못 꼬디두고 난 못 꼬디두고 네 그거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드세요 이거 드세요 맞으세요 괜찮지 않아요? 태형이 힘내볼게 잠잠했어 감초는 어떻게 기다려 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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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 널 사랑해 오늘은 말할거야 시작 꿈꽃두 계랜꽃두 진짜 열많은다 진짜 열많은다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간다 똥쌌어 아 똥바두 아 씨 하하하하하하 ㅎㅎㅎㅎ 태형이 따땅면 사도 돼요 안 따땅... 주가 다름을 한다 다름을 한다 다름을 하지 ㅎ 주가 다름을 한다 나 무릎 쩝 오빠 나한테 왜그러.. 왜그러는거야 응? 됐어 저리가 일단 핑구. 그리고 핑구 아빠. 그리고 핑구 엄마. 그리고 핑구가 생선 먹을 때. 안녕. 안녕. 오늘 처음에 그 MC를 왔다는데 너무 떨려요. 아 싫어. 아 따라갈래. 아 따라갈래. 따라갈 거야. 놔. 따라갈 거야. 아 왜. 따라갈 거야. 나? 뭐야 이거? 뭐야 이거? 이게 뭐야? 왜 이렇게 나왔어? 왜 안되는데? 아 몰라. 그나마 인간같은 사람 앞에서 잘래. 탑승 중에 물에 티가 나 손에 옷이 젖은 손님은 출구 계단 좌측의 건조기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여러분을 위해 롯데월드 후룸 라이드 탑승 완료. 그럼 이거 준비 출발. 출발. 아 올려줄게. 아 이거 사람 많이 오셨네. 아 이거. 맛있다. 네. 자 한번 잘라보겠습니다. шт. 이것도 부지. 제가 심심으로 만들겠어요. 마 الن리 치지 마! lins 조금이죠 정말 아니에요? 한번만 갈매야만 ette 어요 요허허헛 오늘 비디오 촬영 꺼진대요 있어요